마지막으로 제일 좀. 아, 저기 좀 맑은 물이네. 이제 또 약간 수영장처럼. 오, 더 뜨거워. 오, 더 뜨거워. 제일 뜨거워, 제일 뜨거워. 또 이 사이 빠졌어. 야, 여기. 아, 이거네, 이거네. 뚜게다, 뚜게다. 뚜게다, 뚜게다. 뚜게다. 아유, 다들 온천을 해서 너무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러게 뽀해졌어요. 맨들맨들해졌어요, 피부가. 아, 좋겠다.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 이거다. 오! 아이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뜨거워. 야! 야, 이거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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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살이 쫙 올라온다고. 느낌 확 온다. 오! 저런데 들어가서 저렇게 소리 많이 낼수록 나이를 먹은 거라고. 아저씨. 그래서 저는 어머니 저는 참아요, 그래서. 뜨거운데 들어가면. 아저씨. 그렇지, 그렇지. 아저씨. 아이고, 시원하다. 후회는 나이 먹었다더만. 네, 네, 네. 아저씨. 아,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아, 이거 너무 좋다, 야. 깔끔하다. 깔끔하고. 아, 너무 노글노글해진다. 그렇지, 노글노글해지지. 온도가 꽤 높아, 여기 지금. 내가 볼 때는 40도 넘어, 40 한. 2, 3도. 시루가 확 흘리겠다. 아, 나는 하여튼 몸몸이 다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어떠세요? 고객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옷이에요? 박 선생. 박 선생. 네. 내 지병을 다 고통해.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하늘색깔이 내가 딱 좋아하는 색깔이네. 펄살은 이쪽이네, 이 사람아만. 아이고, 하늘. 펄살은 이쪽이네, 이 사람아만.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밝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하하. 아이고, 어르신. 하하하. 아이고, 어르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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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도 다 가시게. 자, 다음, 다음 코스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하하하. 하하. 아니,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